음악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요나 이야기를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3일 동안 있게 되면 다 소화가 되어버렸을 거야 이미 죽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천국 가서 요나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혀를 차면서 쯧쯧 아마 요나는 거짓말해서 지옥 가 있을 걸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어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 아이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읽기도 하고 묵상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 내 영혼에 울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요 그 삶의 놀라운 변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그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열 명의 나병 환자들 이 한샘병으로 고통당하던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았던 차별받았던 그럼 그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럼 아홉 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이야기는 치유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공식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소망이 되시며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럼 그 확신을 가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에다가 물감을 여러 색깔을 짜서 넣고 반으로 접었다 펴면 양면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도행전은 마치 그런 데칼코마니와 같이 12장까지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 그럼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바울도 그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았던 동일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쳤던 베드로의 사역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닮은 것이 첫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닮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있던 이 사람은 어떤 신당이나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구걸했다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에 보면 제우스 신당과 아주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비슷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일어나 거르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도 아주 닮아 있는데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해 보면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 헬라토 카이 페리에파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라고 번역한 한글 번역은 사실은 헬라토 점프업 뛰었다 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것인데요 3장에 기록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그가 그 자리에서 뛰어올라 걸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3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기록하지만 14장에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요 그가 걸었다 라고 번역한 동사를 보니까 페리 파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럼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페리는 뭐 뭐 곁에서 함께 부속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테오라는 동사가 바로 걷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원래 동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걸었다는 것이지 그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바울의 수행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금을 듣고 바울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반부에 바울이 전한 보금을 듣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에 이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1세기 당시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평생 그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성경에 보면 고대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현대 사회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장애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걷지 못하는 장애를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접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 제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럼 잘못된 생각이죠 로마 제국 하의 헬라 문화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걷지 못하는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가장 불행한 영구적인 장애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이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가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기 이전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을 유아 살해하는 영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빈번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직할 통치권은 아니었지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요 황제의 도로 선상에 있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런 군사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법과 문화가 적용되던 도시였죠 그럼 로마의 상남자들이 주둔하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남자가 어떤 차별과 멸시를 받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그 사회의 누구도 따뜻한 관심이나 인정이나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따뜻한 관계에 목마른 사람이었을 것이고 뭐 그런 따뜻한 접촉이 아니라 접촉은 고사하고라도 인정어린 눈길을 좀 받아봤으면 그런 멸시에 찬 눈길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그렇게 좀 주목하고 인정어린 눈길을 주었으면 아마 그런 바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보금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헬라오의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쿠오인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보금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이 보금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가 있는 그곳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그 보금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본문 말씀과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방문했던 이고니온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고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잠시 머물렀던 그 게스트하우스 바로 큰 길가 옆에서 아마 많은 행인들이 지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길가에서 그리스도의 보금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보금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이 사람 스스로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돌려치려고 해서 도망치듯이 그곳을 피해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것인데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도저히 스스로 보금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도하시고 한 영혼을 만나도록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보내심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바울과 같이 모욕당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 믿음일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도망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보금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럼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마음 속에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헬라 문학권에서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는 그런 순회 철학자들이나 어떤 궤변적인 사상가들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산당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가르침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을 주목하고 그 마음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금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금을 듣지만 그 보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서 보금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싹트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들의 말을 들었겠지만 그럼 이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아지신 그분이시라면 나의 장애도 나의 무가치함도 메마른 인생도 돌아보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이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그 모든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눈녹듯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바울 그에 관한 하나의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절해 보니까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see 보다라는 단어죠 그냥 보이니까 본다는 말입니다 look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더 관심있게 보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gaze라고 하는 단어 응시에서 보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헬라어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여러가지가 있는 한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에이돈 블레포 아테니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to see 보다라는 것과 같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우리 시력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to look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다 인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 이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ESV 영어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and Paul looking intently at him 의도를 가지고 응시해서 지속적으로 한동안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인 크래그 키너가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꿰뚫어보는 초자연적인 응시를 한 것이다 Supernatural stairs 성령의 사역을 꿰뚫어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응시를 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요 일어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심을 깨닫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응시한 것입니다 한동안 집중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설교하면서 한 사람을 계속 응시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눈길을 안 피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응시하면 서로 민망해서 눈길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사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봅니다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공간을 보지 사람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눈이 마주치더라도요 목사님 나보고 무슨 얘기 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바울이 주목한 것은 사람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 성령께서 지금 특별한 일을 그 안에 행하고 계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마 한동안 응시하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민망해서 눈비를 피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그런 눈으로 그렇게 한동안 바라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눈길을 통해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 따뜻한 눈길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성령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찰하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열정어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삶의 무게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 심령을 바라보는 그럼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사람의 언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그 이면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마음과 영혼의 창이 되어서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탈모드에 보면 한 청년이 라비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 돕는데 왜 부자들은 서로 돕지 않는 것입니까 그럼 그랬더니 라비가 이 청년에게 창밖을 내다보게 무엇이 보이나 그럼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 아이와 엄마가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벽에 걸린 거울을 한번 바라보게나 무엇이 보이나 선생님 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라비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창이나 거울이나 똑같이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유리에다 은칠을 하게 되면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네 유리에다 은칠을 하면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네 그럼 마음의 창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요 마음의 창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보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이어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여된 이 믿음의 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그럼 바울은 이 사람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만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라고 하는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온 헬레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기적만을 주목했습니다 그럼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럼 믿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때로는 사람을 추앙하기도 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고 그럼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눈으로 처음부터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죄인들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비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 주님과 눈 맞추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환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신앙의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야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상황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